Children sometimes see and say things to please other. 아이들은 때때로 보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을? 뭐뭐 하기 위해? 어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Teachers must realize this and the powers it imply.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것과 그리고 그 힘, 그것이 이럴 때 imply는 내포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의미하는 그 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파워라는 뜻은 부정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teachers who prefer that children see beauty as they themselves do. 자, 선생님들은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선호하는 선생님들이에요. 대절 이하를 자, 아이들이 미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자, as 뭐뭐처럼 그들 자신이, they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대동사죠. 그러하다. see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see beauty. 자, 그들 자신이 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 아름다움을 이해하다 이런 얘기였지. 이해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미적 감각을 여기가 얘가 동사예요. 아이들에게서 미적 감각을 그래서 인커리징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커리징은 권고하다는데 여기서 인커리징은 문맥상의 의미는 아이들 안에서의 미적 감각을 길러주다. 길러주는 것이 길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꿔 쓴다라고 하면 nurture, 양육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aise,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이들에게서 아이들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 they are fostering uniformity and obedience. 그들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foster, 이것도 바꿔 쓸 수 있겠다. 그죠? 통일성과 그리고 복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네의 그림 딱 보면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야? 고요함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진짜 아이가 그 그림을 자기 스스로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끼는지 그거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모네의 그림은 고요함이야. 이런 식으로 역동성이야. 이런 식으로 탁 그냥 하는 거. 우리나라 이제 주입식 교육 그런 게 좀 그런 거죠. 자, only children who choose and evaluate for themselves 오직 아이들만이 선택하고 평가하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아이들이 can truly develop their own aesthetic taste 그들 자신의 미적 기호를 미적, 그러니까 선호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동명사 주어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인 것처럼 one of the key goals of all creative early childhood program 모든 창의적인 초기 어린 시절 프로그램들의 주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는 one of 뭐뭐 중에 하나 어린 아이들이 그 능력을 발달시키게 돕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1번이라고 할게요. 오형식 준사역이지. 목적어가 뭐뭐하게 돕는다. 어린 아이들이 그 능력을 발달시키게 돕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인데? To speak freely 3번이라고 할게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능력 그들 자신의 About their own attitude, feelings, and ideas About art 예술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 느낌, 그리고 생각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돕는 것입니다. Each child has a right 각각의 아이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권리인데? 아니, 뭐 할 권리가 아니라 이건 전명구로 쓰겠구나. To a personal choice of beauty, joy, and wonder 그래서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경이로움에 대한 개인적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권리를 가진 것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권리를 뺏으면 돼, 안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그 미적 감각을 가지는 거 자기 자신만의 교과서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거는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지.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aesthetic development takes place. 그래서 미적 발달은, 미적 감각의 발달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어떤 환경이냐? free of competition and other judgment. 그래서 경쟁과 그리고 성인들의 판단. 그러니까 이제 미술에 대한 필기 시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안전한이라는 얘기는 비난이 없는 시험 못 봤다고 뭐 너는 왜 이 점수밖에 못 봐라? 이런 거 없는 미술은 필기 시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 그렇지? 스스로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